안녕하세요 커드포드샵의 콩방장 입니다. 여러분 한주간 어떻게들 지내셨나요? 우리 조금전에 이제 여러분들과 저녁식사 메뉴가 뭐였나 얘기를 나눴습니다. 맛있는 저녁식사를 하셨는지요? 오늘도 김없이 금요일날 우리가 또 니팅에 대해서 또 수다를 떠는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또 전해드릴 소식이 한가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커드포드샵이 5월을 맞이해서 행복의 달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정말 잘 하지 않는 세일 행사를 합니다. 세일 행사는 그 특정 상품만을 골라서 이제 20% 할인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실들은 정말 세일을 잘 안하는 실이기는 한데 음 아무래도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또 선물하실 분들 많으실 거고 그죠? 그리고 또 가정의 달 어린이날 있구요 어버이날 있구요 여러분들 선물하실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또 요번에 또 대체 공률까지 합쳐가지고 또 휴일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세일로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나 이 실 한번 만져보고 싶어 했던 그 실들 20% 할인하니까요. 굉장히 세일 폭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전체 가격에 대한 20% 에요. 각 품목에 대한 20%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이 구매를 하시면 하실수록 그 할인 폭이 커지는 네 요번에 굉장히 크게 그래서 이제 보통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의상 한번 하는데 뭐 세네 탈에 든다고 치면요. 한 개 사실 때보다 세네 개를 사실 때 그 20% 할인 폭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평소에 이 실로 의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하셨던 분들 오늘 잊어버리지 마시고 네 8일까지입니다. 5월 8일 어버이날까지에요. 그래서 5월 8일까지 20% 행사하고 있습니다. 품목은 로나스 레이시 셰프트 소크라는 실이에요. 제가 오늘 이제 또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도 드립니다만 늘 있던 상품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또 로나스 레이시스도 지사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쏙이 안이 여기 이제 있는데요. 물론 이건 양말 외에도 의상에도 사용이 되는 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방송으로 이걸로 만들고 있는 의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늘 오시는 분들은 아이고 다들 이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이고 한 손에 다 별 수가 없네요 색깔을 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난번에 방송 보셨을 때 그 의상을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이렇게 바둑카포 들듯이 자 여기에 이렇게 실들이 있습니다. 한 탈의 분량이 꽤나 많은 행크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거를 한 세네 탈에 하시면은 이게 야디지가 430야드에요. 굉장히 야디지가 많은 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시고 색상은 커드포드샵에서 보실 수 있어요. 셰퍼드 속 제가 사실 방송에서 잘 소개해 드리지 않은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로나스 레이시스. 근데 로나스 레이시스는 핸드다잉한 브랜드로는 그래도 소규모는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전세계 브랜드샵에는 많이 입점이 되어 있는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가로 입점이 되어 있는 실들이 많은 그런 브랜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로나스 레이시스 이번에 세일할 때 한번 이거는 이제 이 상품을 저희가 20% 세일을 하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또 저희가 방송에서 이거를 잘 소개를 해드리지 않아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에서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그리고 저렴한 가격일 때 한번 경험을 해 보시라고 이제 소개의 의미로 이제 세일 상품에 넣은 것이에요. 그래서 5월의 달을 맞이해서 행복한 5월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사용을 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세일 상품으로 지금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저렴한 가격일 때 의상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걸로 만들고 있는 그 의상 작품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로나스 레이시스 속은 셰프트 속은 그 어... 마신워시, 그러니까 세탁기로도 세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마찰에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쏘기안들이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제 나일론 성분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축성도 좋지만 마찰력도 굉장히 좋고 어... 그러기 때문에 보풀도 많이 생기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신축성도 상당히 좋고요.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라서 아직 다 끝나진 않았습니다만 네 폴로티에요. 폴로티 요새 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문어발들이 줄줄이 그냥 바늘에 걸려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네 보시다시피 지금 요게 세타래를 다 쓰면 한 요정 요게 네타래째입니다. 네 양을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죠. 이게 꽤나 길고요. 네 그런데 어... 야디지가 굉장히 많은 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일 할 때 한번 보시기 바라요. 여기 케이블 무늬도 또렷하게 나오는 게 보이죠. 네 스트레치도 상당히 좋은 실이에요. 신축성 굉장히 좋습니다. 보이죠? 이거는 이제 스트레치가 많이 되지 않으면 제가 입을 수가 없을 거기 때문에 네 이 실을 선택한 이유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 무늬 때문에 제가 뚱뚱하게 보이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좀 스트레치가 많은 신축성이 좋은 실을 사용해서 만들고 있는 폴로티이기도 해요. 요렇게 접히는 모양의 폴로티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한번 보여는 드렸습니다만 이거 다 만들고 나면 디자이너랑 작품 소개도 같이 해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거는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실을 보시고 요번에 세일 할 때 한번 의상 작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실 이거는 양말을 뜨시기에도 좋을 정도의 실 굵기 소갱 굵기를 가지고 있어요. 의상에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입고 보풀이 잘 생기지 않을 그런 데일리웨어로 여러분들 추천드립니다. 실 색상들이 다 예쁩니다. 입맛대로 고르실 수 있도록 좀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작품 만드시는데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 전품목 할인이 들어간 칭파이버가 있습니다. 칭파이버도 선전을 위해서 요번에 세일을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물론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구매를 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지만 선전의 의미로 이 칭파이버 역시 많은 전세계 브랜드샵에 입점이 된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그 두 가지 다 로나스 레이시스와 칭파이버 둘 다 핸드다잉 얀으로서는 굉장히 큰 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큰 브랜드라고 할 수 있어요. 핸드다잉 얀도 굉장히 종류가 많이 있는데 물론 공장형이 아니기 때문에 색상이 나올 수 있는 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전세계에 납품하는 업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핸드다잉 얀이 왜냐면은 이제 소규모로 하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핸드다잉 얀은 대규모로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간과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소규모로 집안에서 하시는 분들은 브랜드샵에 입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를 감안해 보실 때 칭파이버도 전세계 많은 브랜드샵에 입점이 된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이 색상들은 멜티드 수리 베이비 수리 알파카 실입니다. 제가 알렉산드라이트에 사용했던 그 실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잠시 보여드릴 텐데 아직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살짝 그 모양만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지금 여기에 들어간 이 색상이 베이비 수리 알파카에요. 굉장히 솜사탕처럼 부드럽고 가볍고 보온성이 상당히 좋은 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필이 겨울을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소재예요. 모헤어고요. 모헤어인데 그다지 보풀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비벼보면 주변에 털이 빠져서 묻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보이죠? 지금 여기 본체에 사용된 실도 칭팔버 BFL이라는 실입니다. 블루페이스드 레체스터 라는 실이에요. 네. 이 실 역시 지금 세일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 할인에 들어가 있는데 색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번 세일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칭팔버와 로나스레이스를 한번 만나보시라는 의미에서 크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둘러보시고요. 예쁜 색상이 다양하게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핸드다잉이야는 염색을 하시는 분의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칭팔버는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브랜드이기도 해요. 그만큼 염색 기법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죠. 이것도 경력에 따라서 그냥 무조건 물을 들인다고 해서 색깔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본인마다 가지고 있는 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실이라고 해도 늘 같은 색깔이 나올 수 없고 같은 색깔이라고 해서 늘 똑같은 색깔이 나오기도 힘든 것이 핸드다잉이 아니에요. 그런데 스킬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색깔 그리고 또 화려한 색조합 그리고 이거는 또 감각이 있어야지만 이런 실들은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지금 핸드폰으로 보시고 계시는 분들은 디테일한 실의 색감을 보시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스포트가 이렇게 점점이 박혀 있는 것들이 있는데 핸드폰에는 색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나중에 유튜브 화면 공방장 채널에서 보실 때는 좀 더 상세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색상이 아이고 20% 할인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식 뒤늦게라도 네 여기에 이만큼 색상이 색상을 대부분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입맛대로 고르셔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세일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커드포드샵에서 주력해서 다루고 있는 핸드다잉이한 상품들 좀 더 많은 분들이 접해 보시고 또 이걸로 의상작품을 했을 때 얼마나 아티스틱한 색감으로 의상이 나오는지도 한번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20% 세일 놓치지 마시고요. 5월 8일이 마지막입니다. 배송은요 지금 저희가 공휴일 기간 동안에 대체공휴일까지 합해서 택배회사들이 놀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휴일이 끝나는 대로 바로 택배가 나갑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에 둘러보시고 입맛대로 마음에 드시는 색깔 한번 고르신 다음에 한번 요번에 요번 기회에 저렴한 가격에 의상작품을 그동안 어 나 요걸로 예쁘게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하셨던 분들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쁜 작품을 만들어 보신 후에는 어 핸드다잉 양의 그 매력에 푹 빠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그 로나스 레이스도요 단색이지만 핸드다잉 양이라서 살짝 톤감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기계로 물을 들인 것들이 아니에요. 다 손으로 염색한 실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작품활동에 사용해 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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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